상주시 화남면 최경태 씨가 10강목 보리새우과의 한 종류인 흰다리새우 양식에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흰다리새우는 일반적으로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양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, 최 씨는 시행착오를 거쳐 시퍼밀의 낮은 연분 농도에서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특히 미생물을 통해 물속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바이오플락 기술을 적용해 살균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하다고 상주시는 밝혔습니다.